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일주일 앞두고 다가오게 되는 국가직을 대비해서 문법 문제 특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새로운 고문, 새로운 문법 규칙, 지역적인 포인트들 이런 거 짚어드려봤자 현재 시점에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2개년 국가직과 지방직의 업법 선지들을 쫙 모아봤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아, 문법 문제는 이 정도 길이의 선지들이 나왔어. 아, 자주 나왔던 것들은 이러한 구문들이었어. 그리고 내가 이 정도 구문들 해석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으면 나 문법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 라는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성을 보면요, 첫 번째는 자료 조감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쭉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쭉 직접 해석도 해보시고 분석도 해보시고 그냥 눈으로 한번 훑어도 보시면서 길이는 어느 정도였고, 자주 나오는 건 어떤 거였고, 아, 여기에서 Y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혼자서 생각해보실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 21년, 22년, 21년, 막 이렇게 섞여있죠. 이거 일부러 섞어놓은 거예요. 왜? 제가 이거 연도순, 문항 순서대로 쭉 이렇게 배치를 해놨으면 여러분 분명히 그냥 시험지를 이 개념 뽑아서 보면 되지. 이걸 뭐하러 봐?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순서를 좀 섞어놔봤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너무 시험지 안에, 뭐라고 그러지?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은 문제 그 모양 자체가 기억이 나잖아요. 이 모양을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답 찾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섞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요. 문법 포인트 체크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저의, 너가 아니지, 저의 생각과 그리고 다른 강사님들의 생각들을 조금 섞어서 문법 포인트들을 정리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사절이 어딨지? 여긴가 보다. 아,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지? 라고 혼자서 생각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문법 포인트 체크로 똑같은 거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은 변형 문제입니다. 변형 문제는 말 그대로 모든 선지에, 사실 한두 개 빼먹었어요, 일부러. 모든 선지에, 거의 모든 선지에 이렇게 선택형 문제를 내놓은 겁니다. 이게 좋은 문제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실제 출제 포인트, 실제 기출 문제에서 다뤘던 출제 포인트랑 다른 포인트에 뚫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로 내면 찰떡이니까 문제를 냈을 텐데 이걸 피해가려고 노력을 했대. 아무래도 문제의 질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문제로서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아무래도 구문 분석으로서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없으면 잘 안 읽게 되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지죠. 졸립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뚫어놓은 거니까 문제 푸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순서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랑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랑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랑 다 똑같이 냈어요. 답지는 따로 없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거랑 비교해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번 시간에는 문법 포인트 체크를 보면서 제가 판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라는 포인트들을 같이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법 포인트들 다 다루지 않을 거고요. 자주 나오는 포인트들만 간단하게 해설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장 보니까 여기 의문사절 나와 있죠. 의문사절은 시험에 나오기 좋은 거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의문사절이 뭐죠? 의문사절.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익숙한 이름은 간접 의문문일 겁니다. 간접 의문문. 이 친구는요, 포인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어순입니다.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는 이름보다 더 자주 부르는 게 뭐예요? 의, 주, 동이잖아요. 그렇죠? 의, 주, 동, 어순이 왜 특별한 거야? 간접 의문문 말고 직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어순이 어떻게 돼요? 의, 동, 주, 어순을 따르죠. 근데 여기 나오는 동사는 그냥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조동사가 없는 문장이야? 그러면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이면 do, does, did 같은 녀석이 튀어나온다라는 거 이런 게 포인트가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 어순 문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만약에 의문사가 명사야. 그래서 그 명사가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의, 주동, 어순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문사이자 주어 플러스 동사, 어순이 되겠죠. 오케이?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 교재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시문법 교재 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품사입니다. 의문사절 전체는 품사가 뭐로 사용이 됩니까? 명사절로 사용이 되죠. 명사절로 사용이 된다라는 건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로 사용이 된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의문사 같은 경우에 의문 대명사가 있고 의문 한정사 혹은 의문 혐용사가 있고 의문 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문사들도 지들 품사에 맞게 가는 거예요. 원래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에서 특정 부분이 의문 대명사로 바뀌어서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온 거거든? 그럼 여기에 의문 대명사 왓 같은 게 나와 있어. 그러면 문장 뒷부분에는 반드시 어떤 품사가 하나 빠져 있어야 되죠? 명사가 하나 빠져 있어야겠지. 빈 명사자리가 있겠죠. 마치 뭐랑 비슷해. 관계대 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지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빠지고 축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빠지는 것처럼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 대명사가 사용이 됐어? 그럼 뒷자리에는 뭐가 빠진다고? 명사가 빠진다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품사 문제도 다룰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의문사절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들으면 훨씬 빠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드리는 강의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어를 배웠던 이동기쌤이라던가 무슨 진숙쌤인데? 손진숙쌤이시죠? 제가 성함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나 심우철쌤이나 김기훈쌤이나 조태정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강의 들으셨을 거니까 이분들 어법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너프의 어순 같은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책 보시면 되니까 지나가고요. 목관대 생략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생략인데요. 정확히는 관계사의 생략을 다뤄봐야겠죠. 관계사의 생략을요. 우리는 보통 뭐라고 배우게 되냐면요.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두 번째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다. 즉 주격관계대명사 지원자선 생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배우고요. 세 번째 관계 부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배웁니다. 오케이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다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유튜브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관계사가 생략되는 경우는요. 관계사의 생략은 기운이라고 적어볼게요. 첫 번째 제한정용법일 경우에 생략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그 뒤에 주어동사가 따라 나오고 있으면 생략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목관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순을 취하게 되죠?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대할 수 있다고 치고요. 목적어가 빠진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주어동사는 있잖아. 아 주어동사 있네. 주격관계대명사는 어때요? 선행사가 있고 주격관계대명사 대할 수 있다고 치죠? 주격관계대명사 뒤엔 주어가 빠져야 되니까 주어는 빈자리 그 다음 동사가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동사 어순이 없네? 그러니까 얘는 생략이 안 되겠지. 지 혼자서는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관계부사 뒤에는 부사가 빠지니까 뒤에 주어동사 목적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주어동사 어순을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생략 가능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관계사 절에 관계사 절에 추격을 제가 따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기훈이라고 적어볼게요. 관계사 절에 추격은 어떨 때 일어나는 거죠? 관계사 절에 추격? 여러분이 배웠던 2번 규칙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는 추격이 가능하다. 뭘로? 뭘로? 뒤에 나오는 ing 같은 게 있으면 ing만 형용사가 있으면 형용사만 이렇게 남는 걸로 오케이?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관대 플러스 그냥 동사 일반 동사 같은 게 있더라도 이게 추격이 됩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싹 지워버리고 뒤에 나와 있는 보어라던가 아니면은 ing pp 이런 애들만 남아있는 거였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지워서 동사에 ing 형이 남게 됩니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는 게 이겁니다. 문장이 이렇게 쭉 나왔어. 그러다가 컴마 ing가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맨날 이거 뭐뭐 하면사라고 해석하면 된대. 그런데 이거 보니까 분사 구분의 의미상 주어와 주절의 의미상 주어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뭐지 뭐지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뭐였냐면 얘는 사실 위치 동사였는데 이거를 추락시키다 보니까 그냥 ing가 튀어나온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선행사가 뭐가 되느냐. 목적어 혹은 앞절 전체가 되고요. 그러면 의미상 주어도 뭐가 되느냐. 앞선 목적어 혹은 문장 전체가 된다고요. 오케이. 이거 여기까지 보는 건 조금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안 보더라도 최소한 얘네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시점에는 외우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거 넘어가 보니까 관계대명사랑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비교하고 있는 게 나오죠. 자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관계대 명사가 있죠. 관계대 명사 뒤에는 뭐가 빠진다? 명사가 빠진다. 명사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호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문장 성분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런 주어 목적어 보호 문장 성분이 빠지게 되면 그런 문장은 뭐라고 부르게 된다?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관계대 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오케이. 하나만 더 주격관계대명사가 있고 목적격관계대명사가 있죠. 그쵸? 근데 주어자리에나 목적어자리에나 어떤 품사가 와요? 명사가 오잖아요. 그쵸? 그럼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빠진다는 걸까? 주어가 빠진다는 걸 거고 목적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빠진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빠진다는 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의 설명이랑 똑같이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 똑같게 될 거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얘랑 비교되는 게 관계 부사죠. 관계 부사 관계 부사 뒤에는 뭐가 빠지겠어요? 눈치 부사가 빠지겠죠. 부사는 문장의 오형식 기준으로 문장 성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문장 성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문장 성분이 아닌 애가 빠졌으니까 이 뒷문장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완전한 문장이라고 부르겠죠. 오케이.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런데 하나만 더 심화해서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전치사 구라고 부를 겁니다. 이 전치사 구는 기능이 뭐랑 뭐라고 배웠어요? 형용사 혹은 부사 수식어구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눈치 한 번만 더 챙겨봅시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혹은 부사래 부사래 온다라는 거 짚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실제 문제에서는 위치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아주 얍삽하죠. 왜? 듀윙 위치에다가 밑줄이 그어져 있었으면 여러분이 잘 풀었을 거야. 그런데 위치에만 밑줄을 그어놓으니까 앞에 있는 듀윙이 눈에 안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많이 틀렸던 문제니까 이거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다른지도 이번 기회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넘어가 볼게요. 쭉쭉 넘어가 보면서 넘어가 보면서 자 사역동사 have가 나왔습니다. 사역동사 이거 잘 봐놔야겠죠. 자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요. 사역동사랑 세트로 붙어 다니는 거 누가 있어요? 지각동사죠. 얘랑 세트로 붙어 다니는 개념은 또 뭐가 있어요? 오형식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쑥 정리해볼게요. 제가 다른 유튜브 강의에서 여러 번 찍었는데 자 모든 문장은요. 오형식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오형식 문장들 중에서 일반적인 문장들이 있고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목적 보호 자리에요. 일반적인 오형식 문장은 투부정사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요. 투부정사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투부정사를 가져올 수 없고 투를 떼버린 원형 부정사 더 쉽게 말하면 동사 원형이 나와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지각동사가 있고 사역동사가 있습니다. 얘네 구분점은 뭘까요? 일단 의미 자체가 다르죠. 지각동사나 감각과 관련된 거 사역동사는 식기자랑 관련된 거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면 문법 부류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지각동사는요. 목적 보호 자리에 ing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동사는요. ing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게 특징적인 차이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사역동사 종류가 뭐뭐 있었죠? make have have가 아니라 they've 같네요. have let help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누는 거 보니까 차이점이 있으니까 나눴다는 거 알 수 있죠. help 같은 경우엔 준사역동사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애들은 사역동사라고 부르죠. 준사역동사라고 왜 부르겠어? 약간 사역동사랑 다르니까 그렇게 부르겠죠. 자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공통적으로 특징이 뭐였어요? 뒤에 투 부정사가 나올 수 없고 원형 부정사만 나와야 된다라는 게 특징이었잖아. 그쵸? 네일프 같은 경우에는요. 투 부정사도 나올 수 있고요. 투를 빼버린 원형 부정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었고요. 사역동사는 그냥 사역동사니까 투 부정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만 나온다는 게 특징이 됐겠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have랑 let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알아놔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역동사는 ing를 쓸 수 없다 그랬죠. 목적 보호자리에 근데 have 이 친구는요. 뒤에 ing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의미적인 특징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let 같은 경우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동사들은요. 다른 사역동사들은 뒤에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pp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let은 그냥 pp를 가져올 수가 없고요. 뭐를 가져와야 되느냐? bp로 b라는 동사를 살려서 가져와야만 합니다. 이게 실제 기출문장에도 있고요. 쭉 문장 같이 보다 보면은 그것도 보시게 될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역동사와 직업동사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틀릴 거 거의 없을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장 보니까요. 능수동 구분 나왔죠? 능수동 구분. 이것도 살짝만 다뤄보면요. 사실 능수동은 문법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법보다는 구문 분석적인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몇 가지만 짚어보면요. 자, 명사가 있고 이 명사 앞이나 명사의 뒷부분에 분사가 나왔어. 그래서 ing니, pp니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면 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p수식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게 무슨 뜻이야? 얘가 얘를 주어로 놓은 문장으로 바꿔쓰게 되면은 말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검증하는 거니까 여기 관사를 붙여야 되는지 뭐 더러 붙여야 되는지 이딴 거 보지 마시고요. 여기 p수식어가 되는 명사를 써보세요. 그리고 ing, pp 구분할 때 그냥 is ing is pp 이렇게 써보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말이 되는 걸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수식을 하는 분사에서의 능수동을 구분하는 팁이 되겠고요. 분사 구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죠? 분사 구분? 이건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외우니까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ing니, pp니를 구분하라고 나와 있고 이게 분사 구분인가 봐. 그리고 건마, 주어, 동사, 목적어,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분사 분사 구분의 분사의 의미상 주어는 누구랑 똑같죠? 주절의 주어랑 똑같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주어, is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어떤 게 더 적합한지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마지막 하나 더 하나 더 자, 우리가 우리가 준동사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면서 준동사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면서 원래 자동사였던 애는 분사나 투분형사 같은 준동사로 사용이 되더라도 뒤에 목적어를 안 달고 올 거고요. 원래 타동사였던 애들은 뒤에 준동사로 바뀌더라도 뒤에 목적어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걸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동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특이한 애가 있어요. 그게 문법교제에서 감정형용사라고 부르는 친구들이고요. 제가 분사형형용사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주 설명드리던 분사형형용사라고 말씀드리던 그 친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exciting, interesting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감정형용사들은요. 대부분 감정동사로부터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 ing나 ed를 안 붙인 형태가 거의 다 동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사는요. 거의 항상 타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규칙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타동사의 준동사꼴 ing를 붙이게 되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돼. 그런데 exciting이나 interesting 같이 감정형용사들은요. 아예 형용사로 굳어버린 애들이야. 형용사는 뒤에 목적어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원래 안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동사의 ing 꼬림에도 불구하고 감정형용사 뒤에는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이게 서울시 기출에서 나오는 분사의 동사적 성질과 형용사적 성질을 비교하는 문제를 푸는 데에도 이러한 공식을 이러한 규칙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국가직하고 지방직권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실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 낸 게 조금 오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굳이 짚어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안 다룬 거니까 그냥 지나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if와 weather 구분하는 게 나왔네요. if, weather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로 나오면 안 기억 문제죠. 자 if랑 weather를 푸실 때는요. 일단 이것부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if는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은 새끼입니다. 다시 if는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새끼라고요. 얘는 안 되는 게 더럽게 많아요. 자 대표적으로 자 whether if 절도요. 일종의 의문사절 간접 의문문 취급을 받거든요. 그러면 whether if 절도 명사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명사절이라고 하는 건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if 이 친구는요. 안 되는 자리가 좀 많습니다. 첫 번째 주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대신에 어느 자리가 가능하냐.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진주어 자리에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특이한 친구죠. 두 번째 얘는요. 보호자리에도 사용이 안 되고요. 세 번째 전치사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럽게 안 되는 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이 문법 규칙에서 봤을 건 뭐냐면 네 번째 whether 다음에 or not 바로 붙여서 쓰는 거 가능하고요. whether 다음에 주어 동사 쭉 나오고 문장 맨 끝에 or not 나오는 거 가능합니다. 이거 둘 다 가능한 패턴이에요. 그런데 if 같은 경우에는요. 좀 안 되는 게 많다 그랬죠. if는요. 주어 동사 나오고 문장 끝에 or not 나오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if or not 이렇게 바로 붙여서 쓰는 거는 불가능해요. 보통 문법 문제에선 이걸 물어보게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밌어요. 전치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를 물어보는 거이기도 했고요. 바로 뒤에 whether or not 이런 식으로 나왔죠. or not을 붙여 놨으니까 이것도 포인트로 삼은 겁니다. 원래 문제에서는 whether가 아니라 if로 출제가 돼서 틀린 문장으로 나왔던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각동사 이것도 배웠던 거니까 패스 능수동도 패스 난이형용사 이거 살짝 짚어볼게요. 난이형용사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를 전공하신 분들한테 난이형용사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고요. tough movement 라고 해야지 알아듣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난이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특히 easy나 difficult 같은 친구들 difficult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특이한 어순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요. 자 문장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투부정사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투부정사가 주어로 만약에 나왔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문장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데 자 투부정사가 뒤에 목적어도 달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문장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is difficult to 부정사 플러스 목적어 이런 어순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문이고 굳이 난이형용사가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는 구문입니다. 그런데 이 난이형용사 구문은요. 뭐가 특이하냐면요.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 있죠. 이 목적어를요. 이 주어자리로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프 무브먼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나와 있었던 목적어가 주어자리에 오게 되고요. 주어 is difficult to 부정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가 복사돼서 복사돼서 이 자리로 간다 그랬어요. 이동한다 그랬어요.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동을 했으니까 얘는 사라지게 되겠죠. 사라진다는 건 이 자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빈자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문장 형성 규칙 문장 형성 원리에 기반해서 나누어 용사를 보시게 되면 아주 쉬운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보통 인칭 명사라고 하는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명사들 있죠. 이런 목적어 같은 친구들 이런 목적어는요. 이런 일반적인 명사는요. 주어자리에만 등장하든지 목적어 자리에 등장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 됩니다. 왜? 첫 번째 패턴 봐봐요. 여기에는 가주어가 나와 있고 여기에 인칭 명사가 나와 있죠. 근데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인칭 명사가 나와 있고 여기는 빈자리가 되잖아요. 즉 인칭 명사가 인칭 명사가 어느 자리에만 있어야 된다? 한 자리에만 있어야 된다. 몇 개 자리? 한 개 자리에만 있어야 된다. 주절의 주어 자리나 토부정사의 목적어 자리나 둘 중 하나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규칙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난이 형사 관련해서는 제가 몇 가지 해설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영상들이 어떠한 강사님들이 수업 중에 다뤄보신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너무 자세한 거 보기 싫어? 그럼 안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한 번 자세하게 듣고 자세하게 이해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그 선생님들보다 낮기 때문에 자세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수업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한 개의 문법 요소로 오랫동안 수업할 수 없지만 저는 유튜버일 뿐이니까 그냥 길게 설명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길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난이 형용사를 외우실 때 암기법이 있는데요. 제가 고난의 우한 이라고 두 문자를 따는 건데 난 고 우 안 난 이도 고 락 우 량도 안 전도 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난이 형용사를 난이 형용사 구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걸 왜 짚어드렸냐 난이도뿐만 아니라 고락 슬프고 나쁜 거 우량도 안전도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애들도 터프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우리 보호자리에 무슨 무슨 품사 들어갈 수 있죠?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난이 형용사 구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형용사 구분 자 웃기지만 난이 형용사 구분은요 난이도를 나타내는 명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호자리에 난이도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더라도 난이 형용사 구분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이것도 체크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난이 형용사를 만들 수 있는 형용사들 중에서요 모든 문법 교재 해외 문법 교재에서 꼭 다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파서블과 파서블입니다. 둘이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임파서블은요 터프 무브먼트 구분 난이 형용사 구분을 만들 수가 있구요. 파서블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특징적이잖아요. 이거는 언젠가 한번 시험 문제에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안기하시면 되냐면 말짱난 치시면 됩니다. 파서블은 불가능해 임파서블은 가능해 파서블은 불가능해 임파서블은 가능해 반대 의미로 말짱난 치시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 볼게요. 하자마자 구문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왜 이렇게 설명할 게 많은지 모르겠네. 자 정리해 볼게요. Hardly 혹은 Scarcely 그리고 뒤에는 When Before 이런 문장이 나오죠. 그리고 얘랑 대비되는 게 No sooner 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고 뒤에는 Then 이 나오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앞에는 Head PP를 사용해야 되고 Head PP 뒤에는 과거 동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포인트 위주로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여기 Hardly Scarcely No sooner 이런 거 전부 다 부정어죠. 부정어이기 때문에 얘네가 문장 밴 앞으로 전치가 되게 되면은 어떤 고문을 일으켜요? 부정어 도치라고 하는 우리가 싫어하는 고문을 일으키죠. 근데 부정어 도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죠? 의문문처럼 만들어지죠. 의문문처럼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요. 자 선 그어 놓을게요. 도치의 종류는요. 도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대로 도치와 의문문처럼 도치예요. 그대로 도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보어 도치와 부사어 도치 여러분들이 장소 부사고 도치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장소 부사고가 아닌 녀석들도 이런 도치 고문을 만들곤 하기 때문에 저는 부사어 도치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의문문처럼 만드는 거는 부정어 도치입니다. 무슨 뜻이냐? 의문문처럼 도치는요. 자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어순이 되잖아요. 두 유 스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주어 조동사 도치 서브젝트 억지리어리 인버전 이라고 부르는 게 의문문처럼 도치고요. 얘네는 SVI 동사랑 주어랑 그대로 어순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도치 관련된 강의도 찍어놨으니까 그거보시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계신 강사님의 교재나 도치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부정어 도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요. 자 하나씩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보자고요. 여기 B4에다가 초점 맞춰볼게요. 자 B4니까 A B4 B면은 B전의 A죠. 즉 A가 더 먼저잖아. 더 먼저 나타내는 게 뭐예요? 헤드 PP죠. 그러니까 얘는 과거식 쓰면 되겠네. 오케이? 그런데 대응되는 표현 노스워드 담도 똑같이 헤드 PP 과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네를 계속 비교하고 유사점을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하나 더 자 허드리 스케어슬리는 웬이나 비포가 나오는데 노스워드 같은 경우엔 대니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될까? 노스워드 보면은 여기 비교급 나오죠. 비교급 나오니까 대니 나온 거고요. 비교급 아니니까 웬이나 비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어렵지 않죠. 자 됐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은 쭉쭉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이런 고문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는 거고 부가 의문은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쭉 넘어가면은 as do 이론 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살짝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do 이론 고문은요 양보절 제가 과정 좀 할게요. 99%를 나타내고 이유절 비커스 같은 거 있죠? 이거 1%를 나타내는 고문이다 라고 과장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주어동사 목적어 부사 이런 문장이 나와있는 종속절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도 주어동사 목적어 부사 이런 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주절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자 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의 양보절 이론을 나타낼 텐데 이런 양보절 를요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만들 수 있냐면 문장 내에 있는 요소를 문장 내에 있는 요소를 도 앞으로 빼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 빼낼 수 있는 풍사는 뭐가 있느냐 명사도 빼낼 수 있고요 형용사도 빼낼 수 있고요 부사도 빼낼 수 있습니다. 어? 사실상 다 되네? 동사 빼고 다 되나? 아니요. 동사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예문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Try as you may 이런 식으로 동사를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뒤에 나머지 부분을 쓰는 패턴이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됐죠?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자,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 공식 교제에서도 많이 다루는 규칙인데요. 뒤에서 예를 들어서 더 캣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에 전치될 때는 그냥 캣만 써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명사는요. 반드시 무관사 상태로 전치되어야만 해요. 오케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규칙이 그래요. 무관사 상태로 앞으로 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제가 이것도 보통 이름을 as do 이동구문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as do 이동구문 제가 아까도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동이라고 불렀죠. 복사돼서 한 번 더 써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던 게 앞으로 튀어나간 거라고요. 그럼 뒷자리에서는 그 단어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비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부사가 튀어나갔어. 그럼 이 부산 다시 한 번 써주면 안 된다고 지워져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 되셨죠? 자 만약에 이 부분을 문법규제에서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뭐라고 검색하시면 되냐면 as do 도치구문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치구문이라는 이름이 전 틀렸다고 봐요. 왜? 도치는요. 주어와 동사의 어순을 바꾸는 거잖아. 그런데 주어와 동사의 어순은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도치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됐죠? 쭉 넘어가 보고요. 쭉 넘어가서 a number of, the number of 이런 거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써볼까요? a number of는요? 무슨 뜻이에요? 통째로? 많은이란 뜻이죠. 많은이란 뜻이니까 명사랑 통째로 묶어서 이 전체가 복수 취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the number of는 뭐죠? the number of는 the가 지금 넘버를 강조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the number 수예요. 수 바로 그 수 누구의 수? of 명사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거 결국 수식을 받고 있는 건 누구야? 넘버예요. 그러면 넘버 S에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단수 그러면 the number of 명사는 통째로 단수 취급을 하겠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많은 걸 다뤘기 때문에 금방금방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have, 능수동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렇죠? 5형식의 수동태 살짝만 다뤄보면요. 우리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는 몇 형식에서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5형식에서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5형식 어떻게 생겼어요? 사역동사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애들을 수동태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목적어가 주어자리로 튀어나가게 될 거고요.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피피로 쓰이게 될 거고 그럼 이 목적보호 자리에 있던 애가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지각동사 사역동사에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었죠. 이 자리에 두부정사가 나올 수가 없고 원형 부정사가 나와야 된다. 이게 규칙이었잖아요. 그런데 얘가 얘가 수동태로 쓰여서 이 자리로 내려가게 되면요. 두부정사의 투가 다시 부활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두부정사를 사용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문법적으로 중요한 규칙이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쭉쭉 넘어가고요. 쭉쭉 넘어가고 케나투 고문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라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쭉쭉쭉 넘어가서 독립분사 고문도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 그냥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문법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들 있죠. 이 여기에 있는 예문들이 시험에 거의 그대로 나올 거예요. 정형화된 문장 패턴으로 그대로 출제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외우시면 좋겠다. 오케이? 그리고 look forward to ing처럼 ing가 써야 되는지 투부정사인지 구분하는 것도 외우시면 되겠고요. 됐죠? 쭉쭉 넘어가셔서 넘어가셔서 so needle 구분하는 거 so는 긍정문 뒤에 needle은 부정문 뒤에 어렵지 않고요. 쭉쭉쭉쭉쭉 넘어가 보시면요. 강조드리고 싶은 게 별로 없네요. 자 최상급 대형표현은요. 이거는 한 번 각 잡고 다 외우세요. 이거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암기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이거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거의 다 끝났네. with 분사구문 나왔죠. with 분사구문만 한 번 설명해 볼까요? 자 with 분사구문은요. with가 나오고요. with는 전치사잖아.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목적어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쓰면 with 분사구문이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분사가 나와야지. 이래야지 with 분사구문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분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항상 뭘 물어보겠어요? i엔지니, p피니, 능수동을 물어볼 거 아니야? 이거 구분할 때는 뭐에다가 기준을 맞춰야겠어? 목적어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with 분사구문은 뭐랑 비슷하냐면요.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 오형식구문이랑 구조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with 분사구문 해석은 어떻게 해요? 목적어가 분사한 i엔지로 쓸게요. 한 제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항상 이런 의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끼워 맞추시면 해석 안 되는 문장 거의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자, 목관대 주관대가 있으면요. 목관대는 어차피 선행사가 있고 됐 있고 목적어가 빠진 거니까 주어동사는 다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동사의 수일치가 어렵지 않습니다. 얘랑 맞추면 되니까. 그런데 주격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 수일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사가 나오고 주격관계대명사 대신 나오면 얘가 주격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주어저기가 비어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동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동사의 수일치를 누구랑 시킬 것이냐? 누구랑 시켜야 돼요? 선행사랑 맞춰줘야죠. 오케이? 이게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최근 3개년 문법 문제에서 이걸 의도하고 낸 것 같은 문장이 거의 항상 나왔고 모든 문제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히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와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 이것까지만 설명하자. 이거는요. 딴 거 다 외우지 마시고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반드시 보어 자리에만 나온다. 어느 자리에는 못 간다? 명사 수십 자리에는 못 간다. 여기에 대표적인 형용사가 어슬립이나 어라이브 같은 형식들이 있겠죠.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요.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여유가 없으시다면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들만 먼저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64개의 문장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녀석글만 짚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루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애들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특히 관계대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대 접속사 혹은 관계대명사 왓 대 나머지 관계대명사 같은 포인트들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왜? 여기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와있지가 않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왓을 가리켜서 갑자기 위치랑 비교하고 이런 게 조금 이상해가지고 굳이 다루진 않았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려던 찰나 괜히 괜히 걱정이 돼가지고 관계대명사만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제가 이래요. 수업을 다 준비를 해놓고 하는 건데 높아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관계사 절 이라고 하는 게 뭐죠? 웃기지만 관계사로 시작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관계사 플러스 절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관계대명사 두 번째 관계부사가 있고요. 세 번째 관계 형용사 관계 한정사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관계 한정사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 한정사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바로 왓이나 후즈예요. 관계 한정사 왓 같은 경우에 문법 교재에 분명히 있을 거니까 찾아보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올 거지만 후즈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배우지만 관계 한정사라고 외워주시는 게 조금 더 공부하기 좋을 겁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규칙 그대로 갈게요. 관계대 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져 명사는 주목보 주목보는 문장 성분 그러니까 주목보가 빠지면 불완전한 문장 됐죠? 관계 부사 뒤에는 뭐가 빠져? 부사가 빠져 부사는 문장 오형식 기준으로 문장 성분이 문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왕 어렵지 않습니다. 관계 한정사 뒤에는 한정사가 빠져 근데 한정사가 뭔데? 이게 어렵죠? 한정사라고 하는 건요. 명사구의 내부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명사구는요. 일정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한정사 수식어 명사 수식어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수식어는 형용사적 수식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형용사가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 수식어가 더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식어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한정사가 뭔데? 한정사는요. 소유격이나 관사 같은 녀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종류가 많긴 한데 일단 이렇게만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관계 한정사라는 친구는요. 뒤에 한정사가 빠져 있겠죠. 오케이? 한정사가 빠져 있게 되면은 문장 성분 중에 빠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한정사는요. 문장의 성분이 아니라 명사구의 성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명사구 전체가 빠져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관계 한정사 뒤에는요. 마치 완전해 보이는 문장이 옵니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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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동사 목적어 중에 빠진 명사는 없다고 치더라도 한정사는 아무튼 빠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완전한 문장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런데 수험상으로는 그냥 완전한 문장이 온다 라고 외우셔도 상관이 없겠다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점 자 명사구에서 명사구에서 관사가 후스로 바뀌었다고 쳐.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로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관계사는 어떤 위치에 나오죠? 명사가 있으면 관계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관계사 절에 맨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구가 있습니다. 이 명사구의 구조도 한 수 명 수 구조였을 거야. 그런데 이 한정사 여기 있던 소유격이 후스로 바뀌었어. 그러면 후스만 앞으로 튀어나가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튀어나가게 되느냐. 지랑 붙어있던 명사구를 싹 다 묶어서 관계사 위치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뒤에 목적어가 빠진 것 같은 문장이와 즉 목적적 관계대명사처럼 목적어가 빠진 절이 온다구요. 오케이? 그래서 관계 한정사는요. 뒤가 완전해 보인다 불완전해 보인다 이렇게 풀기보다는 그냥 한정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위주로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뒷부분에 뭐가 나오는지는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관계사절의 품사도 알아봐야겠죠. 방금 전에는 관계사에 따른 절구조를 봤다면 이제는 관계사절 전체의 품사를 볼 겁니다. 일단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절이나 관계 부사절 같은 친구들 관계 한정사절은요. 전부 다 형용사절이에요. 모든 건 품사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형용사절이라는 건 형용사는 누구 꾸며줘요? 명사 꾸며주죠. 앞에 명사 꾸밈을 받는 명사 피수식어 선행사가 나올 거란 의미죠. 오케이? 그런데요. 관계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왓 같은 친구는요. 명사절입니다. 얘가 특징적인 거니까 얘는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사는 누굴 수식해줘요? 안 수식해줘요? 수식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하나만 더 관계대명사 왓 관계대명사 왓 관계대명사 왓 따라해보세요. 관계대명사 왓 관계대명사 왓 관계대명사 왓 다시 왓은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뒤에 뭐가 빠진다? 명사가 빠진다. 즉 뒤에 불안전한 절이 올 거라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풀 준비가 95% 정도 완료가 된 겁니다. 마지막 5%는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느냐? 마지막은 이거예요. 접속사 대 관계사 정확히는 접속사 대 wh 단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 단어는요. 관계사와 의문사가 있고요. 얘네가 성질이 똑같아요. 어떤 성질이 똑같냐? 얘네는요. 문장 내에서 얘네랑 똑같은 품사를 가진 애의 자리를 비워버려요. 무슨 뜻이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빠졌어? 주어가 빠졌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빠졌어?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빠졌어? 명사가 빠졌죠. 관계 부사 뒤에 뭐가 빠졌어? 부사가 빠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wh 단어는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접속사는요. 그냥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애야. 그래서 빈자리가 없어요. 이게 특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비교되는 게 뭐야? 방금 말했던 관계대명사 what과 접속사 대신 겁니다. 오케이? 그럼 관계대명사 what에는 뒤에는 빠진 자리가 있을 것이고요. 접속사 뒤에는요. 빠진 자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 정말 정말 잘 나오는 친구들 전부 다 짚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수능업법 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게 되는 녀석들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왜 이걸 정리하게 되느냐? 수능업법 문제는요. 지역적인 문법 암기를 묻지 않아요. 수능업법은요. 전부 다 구문독해를 해서 구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업법 뺏어 나오는 포인트들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포인트들을 암기를 해야 올바른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능업법은 어떤 게 나오게 되느냐? 첫 번째 동사같이 생긴 것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두 번째 관계사같이 생긴 것 관대같이 생긴 것 세 번째 형용사같이 생긴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풀게 되면요. 공시문법 문제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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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약한 부분이 뭐예요? 선지가 있으면 선지에서 어떤 부분이 옳고 어떤 부분이 틀린지 밑줄이 안 거져 있어요. 그냥 이 문장 통으로 맞았냐 틀렸냐를 구분하래. 그럼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를 결정을 해놓고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해석이 되네 안 되네를 가지고 풀라 그러면요. 원어민도 못 풀어요. 왜? 문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형태 꼬라지가 이상하게 생긴 것 뿐이지 해석을 하려고 치면요. 거의 다 해석이 되거든요. 오케이. 무조건 포인트를 잡아 놓을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동그라미를 치든 밑줄을 긋든 별표를 치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업법 포인트들을 짚어드렸죠. 이 녀석들을 먼저 찾아서 밑줄 그어놓고 걔네들 검토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거라고요. 오케이? 동사같이 생긴 녀석들 전부 다 밑줄 구워놓고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느냐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 동사가 맞냐 아니냐 즉 준동사냐 본동사냐를 따져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규칙을 응용해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능동이냐 수동이냐 따져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만약에 동사라면 동사라면 수의일치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앞에 있고 목적격 보호자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것까지 다 검토를 했다. 그러면 그때 시제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 그때 대동사 두 비 이런 친구들 검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네 네 개가 메이저고요. 이 두 개는 나중에 체크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관계대명사 같이 생긴 녀석들은요. 대시라고 할게요.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고요. 뒤에 완전한 절이 오는지 불완전한 절이 오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고 형용사 대 부사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형용사 대 부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보호자리인지 아닌지를 보시고요. 두 번째 형태가 똑같은데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hard와 hardly처럼 왜 hard는 열심히 희라는 의미도 있고 힘든 이라는 의미도 있고 힘들게 라는 의미도 있는데 hardly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거의 뭐뭐 안 다른 뜻이잖아. 얘네 둘이 서로 뜻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형태 때문에 얘만 부사고 얘는 형용사라고 외워버리면 그럼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법 문제 푸실 때 일단 이런 애들 보이면 일단 밑줄을 그어놓고 문제를 푼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노 순어리라던가 이런 우리가 기초를 회독하면서 봤었던 포인트들 있죠. 이런 포인트에 해당한 단어들이 보이면 걔네들도 네모를 치든 동그라미를 치든 밑줄을 긋근한 다음에 걔네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법 문제 푸실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집중할 포인트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 집중할 포인트에는 밑줄을 긋든 네모를 치든 동그라미를 치든 해야 된다. 두 번째 집중할 포인트는 그래서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첫 번째 수능 빈출 포인트를 잡는다. 수능 빈출 포인트는 제가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두 번째 공시업법 기출을 회독하면서 뭐 포인트 100 같은 교재들 전부 다 보셨잖아요. 포인트 40도 있는 것 같고 포인트 99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교재에서 봤었던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이 보이면 걔네의 또 밑줄 네모 동그라미 같은 걸 쳐가면서 얘네들 위주로 먼저 검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시험이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얼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자료가 얼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는 안 보시든 여러분들 모두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오셨고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설사 국가직에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시더라도 지금 국가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쫙 공부하고 계신 거 일주일 바짝 전범위 훑어보고 계신 거 일주일 바짝 문제풀이하고 계신 게 지방직에서라도 분명히 빛을 발할 거니까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꼭 될 거라는 생각으로 시험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